A.S.I.A.T.GEMS New generation is back So we're killing this track right now We started from the fall But we just do it now, huh? Just follow Beautiful What are you saying? Good! Hello everyone! Hi everyone, my name is N.C.P.S.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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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귀베 perfectly 싹사와디스피베대 모커렬 싹사와디스피 Dafoe 싹사와디스피드 싹사와디스피베대 모커렛 싹사와디스피넠드uta 오늘은 이번 county의 뮤비닛 앨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끰의 때mini-album을 듣고 있습니다 스타라이트, 슈퍼히스포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의 첫 앨범을 지켜보는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빅스도 다치 준비가 되어서ацana 그로우로 활동하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미니애머인데요 빅스도 할 수 있는 건 컨셉에서의 컨셉을 소화한 금융이라는 러브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첫 번째 미니 앨범인데 제 빅스 색깔을 잘 굳어낸 것 같아서 작업을 완성하고 나서는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았어요 아래 양아야, 정말 유리디 생각했지만 어우 만야와 사이, 미간당 일단 저희 빅스는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귀여운 모습들도 있고 무대에서 섹시하고 멋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좋은데 아무래도 밭 칠중이나 되어있어간 하이들처럼 멋있는 모습을 조금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내 홈에 하이 다행툭 게임이 제일 좋고 타이밍사신리 스타를 입고 과자 억지반받아 집받침 마사이예요 아니요? 저요? 포옹에, 칼 포옹에 아무래도 태는 이렇게 귀엽게 잘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저희 빅스 중에서는 라비가 옷을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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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퉈 라위 마사이예요 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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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앤틱을 쉽게 풀지 않는 것 같은데 롬앤틱이랑 다른 자체가 되게 사랑과 애정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롬앤틱이랑 넌 제풋 너희의 이름이 좋지 않나? 롬앤틱이랑 할말만 하려고 하는 학교인 것 같고요 좀 낮을 좀 가려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 낮을 가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롬앤틱이랑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롬앤틱이랑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더 잘하지 않나? 인형 같은 경우엔 말을 잘하는데 말이 많죠 롬앤틱이랑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롬앤틱이랑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롬앤틱이랑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배고플 때나 아니면 숙소가 어질러져 있을 때 굉장히 성격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넌홍빈은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신가요? 엄마는 제 옆에 계시고요. 저의게 Frame 그 넌홍빈에 있는 노래가 Supply became 싱싱한 그림 그우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노래는 뽑을 때, 목소리를 깨닫게 하고, 그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의외로 N-영이 평소에는 아주 먼가지고 친족한 이미지지만 그리고 무대에 있어서은 항상 무대 끝나고 내려오면 지적힌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코멘트 해드릴 수 있는 멤버들 그럴 때는 진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음.. 다과를 보는 게 달콤한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전혀 반대인 멤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빅스티비나 저희가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보면 그 나오는 모습이 저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저희 보면 더 빅스티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만 배우가 말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랑 있을 때는 할 말은 하고 생각뿐은 그렇게 차가운 애는 아닌 것 정도 생각뿐은 그렇게 차가운 애는 아닌 것 정도 생각뿐은 그렇게 차가운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폭팬! 샤오타이! 스타라이 샤오타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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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빅스가 테블룩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멋진 무대 보여드릴 거고 기대되는 글을 들을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자주자주 오게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